아니 뭐 원딜 좀만 잘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프로 이름 쫘라락 나오면서 막 비교 존나야 되니까 그냥 프로나 잘하는 사람들한테 한 수 적고 들어가서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가야돼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한다고 말도 못해 아프리카에서 요새 무서워 씨발 걔는 딱히 응 그래도 뭐 2.5점이었는데 그 키스마스턴가? 걔도 있었어 케이틀린 장인 원딜 키스마스터라고 있었어 닉네임이 약간 걔 누구지? 시즌3인가 걔는? 기억이 안나네 퀸이 언제 나왔죠? 모르지 나는 걔는 케이틀린 하네 걔도 잘했어 전설인도 잘하긴 했는데 그다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다 다르죠? 보는 사람들은 잘하다고 다 다르죠 또 역버프네 쟤네 이거 3렙 봐도 부지겠네 이런거 나도 가지 좀만 좀 살려줘 이거 아 일단 이거 땡겨야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땡겨야될 것 같은데 땡겨도 땡겨 쟤네 두힛 푸우우우우 후 우웅 우웅 아 이거 라인 목기 위해서 먹어야 돼 이거 라인 왜 뭐야 내가 직접 내서 찍어왔군 왕이 난리겠다 조합이 너무 쎘네 잘 뛰네 조합이 너무 쎘네 랩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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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쉽지 기별 환경을 잘 파악하라고 잘 파악하더라 와우 땡큐 어 관전자야? 어? 아무것도 안해 어? 와우 땡큐 200원이나? 이런 파밍 구도에 200원? 1킬을 줬는데 1킬을? 한 번 더 맞아줘라 진짜 1킬이다 와 고맙고 음 노노노노노 빨리 밀자 형 이번엔 대포거든? 이번엔 직감 내가 알아서 할지 직감 이름 분 한 번 뱉고 대포라 못 밀어 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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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 아우 Q가 상당히 그거 높네요 형 수준이 응 넘치 한 마리도 됐네 대포는 못 밀어 이거 빠르게 대포는 못 밀어 폭션이 불용 불용이라 와드만 받고 올게요 역대 최고 서포터 메라지 메라 모든 서포터들이 메라를 꿈을 키웠는데 customer 뭐 실력은 다른 사람이 좋을 수 있겠지 내가 대회를 아예 안 봤어서 옛날에 프로 한 명도 몰랐어요 플러 한 명도 몰랐어요 애프리카 바로 하나처럼 다 맞추고 다 피했는데 다 맞추고 다 피했는데 다 맞추고 다 맞추고 다 peacock 다 맞추고 다 맞혔 avez 관10 아군이 강했어 쏠하지마 아 근데 이거 열 받네 이럴 칼 잡았어도 이거 다 잡았다 진짜로 그럼 저도 공 썼으면 아예 안 죽어서 칼 잡았잖아? 그러면 레오나 마무리하고 따라가서 세주까지 마무리하고 뒤돌아가서 진까지 죽였다 쿨 안 치고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다 눈 까지 눈 까지 눈 까지 눈을 안 먹어 우리 가자, 우리 가자 나 이번 라이브 축하할게 아까, 아까 터졌어야 돼 바텀 존나 자리 줬는데 밀자고 이거? 좀 되긴 한데 제 피 없어요 내가 보다 불도 없어 못 들어오고 둘이 있어 와, 아주 마 인자로 뺏겨, 인자로 안 맞아, 안 맞아 아웃솔리 아웃솔리 좀 하네, 그래도 늦게라도 와주고 아까네 아웃솔리 뭐예요? 솔로 챌린저 아니, 제 원챔인 것 같아요 아웃솔로 챌린저던데 아까 보니까 원챔 애들이 잘하긴 해, 확실히 원챔으로 마스터 2상 오면은 아웃솔리 가자 진짜 우리도 합류하는게 좋긴 해요 지금 밀고 올라가자 이거 네 저 앞라인 좋고 쇼핑되고 조합은 200 시합부터 좀 먹어라 아웃솔리 저쪽도 피가 있는데 응, 그리고 저 W 맞으면 브이 겁나 아파요 저거 제 A키랑 루덴이에요 루덴 피드 아웃솔리 계속 돌자 라인 푸쉬하고 이거 올라와요 올라와요 사올라와요 사올라와요 척을 처치했습니다 셀주안이 탑 근처에요 계속 선 푸쉬하고 돌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나왔네 핑 찍어줘 고가지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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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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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을 죽지 지렸다 도움이 푸러기 커피대급이었다 3명이 중지해 멈춰 탈출을 파악하였습니다 도움이 푸러기 스토리 아들 도움이 푸시 청소 새로 오신 분들 추천과 즐거이트 한번 하세요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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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잭슨 진짜 삐아트 아무것도 못한다 계속 그냥 돌아다니면서 시야먹어줘야겠다 2원, 400원 아! 아 내 건데 어 뭐야 나 프라엘맵 없고 온다, 프라엘맵 마나 있어? 저기 있잖아 너무 처음이 됐네 위험해 보니 나도 가지 어 아 아이씨 거기로 가 거기로 나 일로 갈게요 귀한타 할 것 같은데 여기서? 여기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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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4번 켰는데 돼지 돼지볼 이거 리얼 진짜 이것도 바텀 차이로 이겼다 이번 판에 레오나가 라인전 때 살인게 아니라 못 들어온거지 들어오면 죽으니까 들어오면 죽으니까 아 우리가 라인 잡고 있으니깐 그리고 우리 정글이 안 봐주긴 했어도 다른데 안 보여줬어요 아 혜자님 어서오세요 혜자님 오랜만이네 혜자님 히크한척하는데 다이어트 여기있어 저기있어 아 저기있어 저기있어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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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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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의 적도를 중심으로 한 명이 더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마도 1위의 적도를 중심으로 1위의 적도를 중심으로 1위의 적도를 중심으로 1위의 적도를 중심으로 이 용도면은 이 정도면은 보급형 프레이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? 어떻게 생각해? 나는 타다 해야지 형? 아우사나벼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아프리카 개새끼들이 지랄해가지고 아! 형! 이 말 했다고... 저 봐! 벌써 저 말 나오잖아 푸짱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면 지랄해가지고 빠지 마 아하핰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